찰스와 함께 가요수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설비. 설비 미션은 언행일치. 유일하게 할 수 있는. 미션 성공할 것 같아요. 이분은 워낙 기가 많으셔서 눈치도 빠르시고 성공하세요. 찰스에게 미션을 시도하려나 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찰스 씨 보면 늦게 생각나요. 뭐야. 미쳐진데. 뭐야, 싸우. 싸우 있잖아요. 뭐야, 이게. 아,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싸우, 싸우, 싸우. 이렇게 하는 거지. 진짜 잘하신다. 아, 뭐야. 미쳐도 되겠어, 이래서? 어차피 실패하셨고,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. 모델이시잖아요. 패션쇼 포즈. 저 먼저 나갈게요. 찰스와솔비의 즉흥 패션쇼. 큐. 비지 깔아주세요. 우와, 멋있다. 감 말았다.